회장님 오셨어요? 박선생, 여기 망고 케이크랑 딸기라테요. 박선생, 뭐 또 필요한 거 있어요? 회장님, 저 오른손 다쳤잖아요. 제가 케이크를 어떻게 잘라요? 회장님이 좀 잘라주세요. 아, 그러네요. 알았어요. 자, 여기요. 먹여주셔야죠. 뭐라고요? 박선생, 그건 좀... 회장님, 제가 지금 새 종이를 구하다가 오른손을 다쳤잖아요. 어머, 그래서 제가 뭘 먹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러는 건데 이 정도도 못 해주시나요? 어... 박선생, 왼팔은 안 다쳤잖아요. 어? 회장님, 저 오른손 잡이거든요? 저 왼팔은 잘 못 써요. 그리고... 아, 아... 그 넘어지면서 왼손에도 타박상을 입었는지 왼손도 불편해서 그래요. 회장님이 그냥 좀 먹여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어... 알았어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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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... 위에서 살짝 녹네요. 이거 먹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다행이네요. 회장님. 한 번 더 주세요. 아, 아, 그래요. 다행이네요. 회장님, 저 목말라요. 딸기라테 좀 주세요. 딸기라테. 아니, 이건 괜찮아요. 이건 제가 들고 마실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. 음... 회장님, 케이크. 케이크. 빨리,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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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으아... 아, 맛있다. 음... 케이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